자기 뱀 누가 애교 어쩌려고 생각해? 자기 뱀 제법 할게요 형 왜 항상 시키는 섹시해?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팬분들한테 형 모습 자주 보고 귀여운 모습 보고 싶은데 그게 익숙지가 않아서 내 익숙한 모습, 내 원래 본 모습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제비 애교 플리즈! 플리즈! 새 사람 아 진짜 안 들어오냐? 뭐야 나 이제 들어왔어 누나 안 부탁해 누나 귀엽잖아 누나 귀엽잖아 다시 할게요 응 좋았어요 응 좋았어요 응 좋았어요 누나 나 귀엽잖아 응 좋았어 응 좋았어 우리 내가 할 말이 꿈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아멘 우리 아 세상에 한번 살다 우리 세상은 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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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애교 애교 제보미 배고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보미 귀엽지 아 아 아 아 제가 가까이 가 네 아 뭐 이후로 막은 거죠 대학에 저는 여러분의 신쿵 사랑둥이 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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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제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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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신쿵 사랑둥이 임재범 임재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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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네 나라 언니 꽃받침 하죠 차라리 나라 언니 꽃받침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꽃받침이 하나 둘 셋 다른 것도 하실 거 있습니까 있어요 그 볼 볼 바람 넣고 아니요 볼 이렇게 부팅하고 있어요 승훈이 형 재범이 형의 애교를 들을 수 있어 애교를 한대요 와 좋아 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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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트 야 조용하지 아 승훈이 형 사랑해요 아 아 아 제이비 애교 플리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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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이비 애교 제이비 화려한 눈 세 으 하하 자라네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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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란다 아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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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벤트 아 아 이벤트 아 빠르게 다른 남자들의 동화 저그리를 해주면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다 개야! 오빠 빼고는.. 오케이 인정 인정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기대돼 뭐예요? 뭐예요? 유기어미잖아 유기어미 꺼? 진연봉? 안 돼! 안 돼! 해야지! 뭐? 귀엽게! 댄스 귀엽게! 이걸 어떻게 귀엽게? 이 노래를? 할 수 있어! 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렇게 노래 주세요! 아! 귀엽게 귀엽게 정국이 엄청 웃겨 귀요미 준비되셨죠? 네 귀요미 포토입니다 하나 둘 셋 귀요미 애가 억가지 좀 더 앵그리 형도 사실 차 솔직히 그런거 잘하지 못하잖아요 원래 본성은 이렇게 귀여운거 할 때는 이렇게 팍팍 하잖아. 근데 팬분들은 되게 씩 한다면 안 할게요. 이렇게 돼.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하잖아. 이분 뭐지? 잘자 형님. 뽀뽕. 미안해. 자기야. 말을 알아. 뽀뽕. 국가 좀 껴 볼까? 재범이도 먹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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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가볼까? 샌니 못 본 줄 뻔했네. 하지 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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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가 그런 것마다. 진짜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말 아가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짠. 짠. 왜 철샌이 없어? 참. 철샌이 없다고요? 철샌이 없다고요? 철샌이 없다고요? 철샌이 없다고요? 여기 철샌이 왜 없을까요? 참. 세. 재범이 형 귀여운데요? 어 재밌는데? 재범이 형은 시키면 안 해요. 이렇게 또 알아서 하게 둬야 돼요. accomplish a thing.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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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bow. 그 빛날이 날 자라. 그 눈빛 때문에. 눈이 막통난가. 마크야! 다 같이 해! 정말로 장난하냐? 정말로 너를 알아 점점 빠져요 You are so fantastic 널 갖는 게 내 꿈 최대한 나의 베이비 너네부터 좋아 최초! 하아 아아 아아 하아 아아 너한척 네 아 아 iros 아 아 아 마 우리 트위터 블루룸에 와가지고 정말 신났고,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를정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관심이께 애정을 항상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많은 burden, 여러분이 여러분이 많아요. 오늘의 롯덕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끝! 롯덕은, 우리의 맥주의 파트에 집중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롯덕을 지켜봅시다. 롯덕을 지켜봅시다. 그런다면, 우리의 맥주의 목소리를 지켜봅시다. 롯덕을 지켜봅시다. 롯덕을 지켜봅시다. 왠지의 맥주의 목소리로 들으시나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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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然 手押しずもになってません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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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で可愛くなるんですか 何でそこでブリッコになるんですか 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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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ですね わぁ 工藤静かでしょうか わぁ わぁ おっと ジェイミー賞 わぁ わぁ お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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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ぁ おぉ わぁ 한글자막 by 한효정